수박으로 너 학교에서 뭐 만들어 오라 했지? 수박화채! 그렇죠! 맞아! 10개의 기본이네요! 이거라 이거라 하는 거 뭐지? 응원! 그렇죠! 무서운 팀이네! 아 이거는 뭐 같은 일이야! 경사? 아니 비슷한 거! 뭐지? 축하? 아니! 아하 왔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통과 통과! 아니야! 뭔데? 하늘에서 뭔가... 눈? 기도? 축복? 아니 그 비슷한데... 아 몰라 그냥 통과하자! 어떤 어려운 게 갑자기 말도 안 되니까 그냥 통과하자! 알았어! 그냥 통과하자! 그냥 통과하자! 안경 쓰고 영어인데 뽀글머리에 마법사! 해리포터! 그렇죠! 음식 먹을 때 밥에다 비벼 먹는 건데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참깨? 랑 비슷한... 참기란? 그렇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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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저귀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기저귀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이성우!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았어! 자! 가겠습니다! 시작! 승우야! 자! 뭐지 이게? 물에서 우리 어디 갔었지? 맨날 놀러? 바다! 어 바다인데 바다 가서 뭐 했지? 해양증... 아 그 우리... 소영! 오 맞았어 승우야! 달려! 지금 달려! 엄마! 우리가 맨날 여행 갈 때 발에다 신은 거 있잖아요 신발 말고 슬리퍼? 샌들? 맞아! 말고 오리발? 발에다 신은 거 발에다 신었어? 양말? 그렇다! 우와! 너무 멀리 가버렸어! 아침마다 어디 가지? 여행 아니 아니 우리 아침마다 엄마 나 오늘 여기 가? 하고 승우가 자고 일어나면 물어보는데 언니는 학교 가 누나는 학교 가고 승우는 여기 가잖아 여행 갔는데 여행 안 가! 넌 지금 거기 가잖아! 아침마다 거기 일어나서 어디 가지? 나와 유치원 가잖아 유치원! 그래 맞았어 빨리 가 빨리 가 달려가 자리만 보고 빨리 빨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 나뭇잎? 나무에 매달려 있어? 응 그네? 우리 귀 있잖아 우리 귀? 응 귀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 아니 사랑같이 생기는 것 같아 기린! 아니 나무늘보! 아주 비슷해 호 벌써 자고 있다고? 호랑이? 아니 오 코아 코알라! 미안해 미안해 승우야 누나인데 네가 맨날 뭐라고 부르지? 아 맞았어 맞았어 하나만 더 맛있어 하나만 하나 더 엄마 우리가 맨날 틀어다는데 어? 게임 아 아 좋다 이놈의 코알라 너무 재밌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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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정혁 네 자 갑니다 시작 정말 이건 이 상은 꼭 봐 대상? 아니 근데 이거 국제적으로 주는 상이야 어 노벨상? 어 그래 그거를 노벨 평화상 그렇지 너 어떻게 맞추냐? 너 어떻게 맞추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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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왈 공자 왈 공자 말고 냉자 아 저기 북한하고 한국 남한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가족을 잊어버렸어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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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세 아니 다른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대한통립만세 그렇지 어 여름휴가가 이걸 가 방학? 아니 여름? 뭐 계곡 이런걸 말고 여행 나라 이런거 말고 그걸 다 통틀어서 그냥 야 우리 여기 가자 휴가? 첫 글자 설명 좀 우리가 성이 뭐야 박 기억을 빼봐 바 어 바다 그걸로 시작해 바다 여행? 바다 휴가? 아니! 비키니 입고? 바닷가? 아니, 봐! 아, 뭐야 그게? 이거 무슨 짐이야? 내가 이거 무슨 짐이야? 아, 통과 통과! 아, 뭔데 또? 아, 짐이야! 이거, 이거! 아, 진짜! 또 좋았는데! 통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몰라. 그, 이렇게 돌아가는 거! 물레방아!